안녕하세요. 뉴욕의 김진우입니다. 오늘은 블로그 질문 보시면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좋은 글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약 부작용 시 부작용이 없다면 약이 몸에서 잘 안 만든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나요? 아부다트를 먹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. 복용 초기 일주일 정도 피곤한 고한통 등을 느꼈을 뿐 현재 약을 먹어도 정말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. 발기문제도 전혀 없고요. 작년에 프로페셔를 두 달 정도 복용했었는데 그때는 발기문제, 피곤함, 졸음, 수염이 늦게 올라오는 현상 등 때문에 여러가지 반응이 몸에서 나타났거든요. 아부다트가 보통 더 독하다고 하잖아요. 부작용이 오히려 없는 게 방금기보다 혹시 약효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의부심이 생겨서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. 부작용이 없으니까 안 느껴지는데 부작용이 없으니까 효과가 더 없는 게 아니냐. 부작용이 느껴져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질문도 의외로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지 않아요. 부작용이 없다고 약효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약 같은 것도 부작용이 있잖아요. 속쓰림이라든가 졸림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분도 있죠. 근데 졸림 증상, 속쓰림, 소화불량 이런 게 없다고 해서 감기약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입니다.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으면 좋은 겁니다. 사실은. 부작용이 느껴질 확률이 일단 보고된 리포트에 따르면 2, 3% 정도로 보고되죠. 임상적으로 조금 더 넓게 잡기도 하지만 5%는 뭐 이 정도로 잡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 2, 3% 정도로 보는데 그게 없는 분들은 좋은 거죠. 없으면서 약효를 보면 부작용이 있으면 이제 그때 고민해야 됩니다. 약효를 생각하고 부작용을 감수할지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 용량을 좀 조절하든가 아니면 약을 한번 교체해 보든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. 결론 정리드리면 부작용이 없다고 안 느껴진다고 약효가 없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 잘 드시면 됩니다. 좋은 겁니다. 부작용 없으면.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